동생 파슬리 그것 봐 누나 준다 지금! 토끼 한테가 너 토끼 proposed to her 아까 샵 사줘야겠다 나 다 주면 어떻게 해? 조금씩만 줘야지 엄마 가만히 있어? 오 연준 선수 두 발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이야 성공 성공했어요 화이팅 오 잘 간다 오 잘 간다 계속 밟아 밟아 안 넘어지려면 밟아 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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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어 이야 성공했어 우와 우리 화이팅 잘한다 오 오 오 잘했어 다 пар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